오늘은 1890년 3월 14일자의 조선의 프랑스 영사인 드플랑시가 자기 나라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조선의 노비제도 관련된 이야기를 전문으로 볼게요 1890년이고 이때 콜랭 드플랑시는 아직 조선에 상주하는 영사가 아니에요 조선 상주는 1896년부터에요 6년 후인 프랑스가 1886년에 조선과 수호조약을 맺은 거고 바로 그 다음해에 이 사람이 최초의 조선의 콘술 영사로 임명이 된 거고 이후 9년 가까이는 이 사람은 상해나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의 영사를 겸임한 거예요 그리고 1896년부터는 상주하는 영사였던 거고 그래서 1890년의 편지는 상주하기 전의 조선 영사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상주하면서 영사에서 미니스터 지금은 대사라고 하지만 당신은 공사라고 했어요 다들 10년 동안 상주하는 기간에 최초의 또한 프랑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최초로 조선에 임명된 프랑스 영사이면서 최초로 조선에 임명된 프랑스 공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노예제도 관련한 공문 전문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한 것을 그냥 읽을게요 최대한 기존 원문을 살리면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기존에 번역이 있긴 한데 의역이 있고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원문을 그대로 살리는 번역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그냥 읽을게요 제가 조선의 노예제도 수신인이 미스터 장관이에요 슈플러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 대륙에 일어나고 있는 노예제도에 대해 지금 유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 지금 이 아프리카 대륙에 일어나고 있는 노예제도라는 건 유럽이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해서 유럽이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노예 관련 이슈인 거고 이 전에 또한 흑인 노예에 관련돼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여하튼간에 유럽 애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얘들이 지배하면서 또한 흑인 노예를 활용했지만 어쨌거나 얘들은 자기들 민족들을 노예로 부린 적은 없어요 세상에 자기들 민족을 이렇게 500년간 노예로 부려먹은 땅은 호모사피엔스 이래로 인류 역사에서 이 조선 땅이 유일한 거예요 당신이라고 그냥 제가 존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인칭 유어 엑셀런스 장관님이신 당신은 찾게 될 것이다 아마도 뭔가 흥미로운 점을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보고서는 나 콜렝 드 플랑시 아직 조선에 상주하는 영사는 아니지만 내가 보내는 건데 내가 조선의 노예제도에 대한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보내게 되어서 영광이다 그래서 여기 원문을 보면 류라는 게 힘이에요 힘 그라는 거예요 그 2인칭 당신에게가 아니라 3인칭 힘을 썼어요 그에게 보내는 영광이라고 할 때 이거는 프랑스 장관이라는 3인칭일 뿐이에요 내가 우리나라 프랑스 장관에게 이런 보고서를 보내게 되어서 영광이다 이런 의미예요 조선 코리아에 대한 지명을 따로 페린슐러 반도로 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한반도는 급동에서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거기에선 이 제도 즉 노예제도가 네이처에 반하여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네이처라는 건 신적인 거예요 우주의 본성에 반하여서 참 시안하게 여기는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매우 흥미롭게 보여지는 것은 노예 남자들은 여기에선 예외적인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데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조선 남자 노예들은 어떤 특별한 상태냐 하면 전반적으로 게으르고 여기서 게으르다는 이 앵돌랑이란 단어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무디고 무기력하고 게으른 걸로 와요 전반적으로 게으르고 남자 노예들은 자기들의 주인에게 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일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주인집에서 탈출하기가 아주 쉽다 그런데 이 남자 노예들이 만약 탈출하게 되면 그들의 주인은 노예들의 탈출로 인해서 돈을 잃게 되는데 그 잃게 되는 돈이라는 것은 남자 노예들을 구입한 돈 그리고 그동안 키워먹인 돈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남자 노예들은 조선의 킹의 궁전 그리고 귀족들의 거주지에 주로 고용이 되고 일반 집들에는 여자 노예들만 존재한다 불어에서는 이 프린스라는 게 영국의 킹의 자식인 프린스가 아니에요 프랑스가 달라요 이 프랑스에서 프린스는 각 지역들의 로워드 영주들을 프린스라고 해요 프린스 이 프린스를 제가 귀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선에서 권세가 상당히 센 집안으로 보면 돼요 제가 번역한 이 귀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선에서는 남자 노예들이라는 것이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탈출하기는 쉽고 제법 규모가 되는 양반집들이나 킹의 궁전에 주로 고용이 되는 거지 일반 집들에는 남자 노예들은 없다는 거예요 불어에서의 파티큘러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그래서 일반 집들에는 여자 노예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근들, 페민 못 먹는 거죠 충년이 들어서 특히나 조선은 땅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날씨에 상당히 민감하고 기근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기근들이 발생을 하는데 조선 땅에 이런 기근들은 주기적으로 여기 조선 킹덤의 지역들 여기서 지역들이란 프라빈스는 조선 팔도들로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이 프라빈스를 자기들 개념 주로 써요 주, 조선 팔도들 이곳저곳을 덮는데 이 기근이 아주 주기적으로 이때 여자들과 딸들의 거대한 노예 거래가 이루어진다 조선 땅의 기근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여자 노예들의 남편들과 부모들은 이 기근이 들 때 그 여자들을 먹여 살리기가 불가능해서 조금의 쌀 또는 얼마의 돈으로 여자들을 넘긴다 그 여자들을 데려가길 동의하는 자들에게 이런 경우에 즉 이렇게 기근이 들 때마다 자기 집안의 여자들을 넘기는데 이럴 때 대개 한 아이를 6 또는 8프랑에 또는 자주 종종 더 작은 가격으로 획득을 한다 사는 사람들이 앙팡이라는 꼬마 아이예요 꼬마 아이는 6에서 8프랑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그래서 상인들은 수도나 큰 마을들로 그 여자아이들을 데려가는데 팔린 그 여자아이들은 낮은 가격으로 넘겨진 것이고 6 또는 8프랑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그래서 이 여자들을 수도나 더 큰 마을들로 옮겨서 여기에서 큰 이익으로 되판다 팔 때는 200 또는 300프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의 돈이라고 할 때 이 돈이 사페크예요 사페크 불어로 이 사페크라는 게 중국과 조선의 화폐 방공전을 사페크라고 쓴 거예요 이 방공전이라는 게 방이 사각이고 공이 동그라미예요 중국과 조선의 화폐라는 것이 둥근 모양의 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방공전이라고 속칭을 한 거고 이게 말레이소리로 사페크로 들은 거예요 6에서 8프랑이라고 할 때 저게 지금 시세로 얼마냐 하면 1900년도에 1달러가 대략 5프랑이에요 1프랑이 1달러의 5분의 1인 거예요 1900년도에 1달러가 지금 대략 36달러로 봐요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그러면 1프랑은 1달러의 5분의 1이니까 대략 지금의 한 7달러인 거예요 7달러 지금 7달러에 환율 넉넉하게 1500원 합시다 1500원 하면 한 만 원인 거예요 만 원 서기 1900년에 1프랑이 지금 시세 만 원이에요 만 원 이렇게 보면 돼요 간단한 산수로 6프랑이면 6만 원이에요 8프랑이면 8만 원이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산수로는 6만 원 또는 8만 원에 파는 거예요 장사권의 이익이든 아니면 되파는 가격이든 이게 200에서 300프랑 1프랑이 만 원이니까 2, 300만 원인 거예요 2, 300만 원 그래서 집의 가장에 의한 이런 양도 외에 여기서는 기근이 날 때 특히나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얼마의 돈을 주고서라도 그냥 넘기는 거죠 그런 양도인 거예요 이건 그 외에 남자가 자기 부인을 자기의 채권자에게 포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자기의 빚을 채권자에게 되갚기 위해서다 이 빚을 왜 줬냐면은 이 집안의 남자가 노르몰에서 빚을 진 거예요 이 빚 때문에 그 남자가 자기가 자유로울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기 부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파는 매매 양도는 반드시 조선의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해요 그래서 모든 이런 경우 즉 자기 가족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증인들이 반드시 같이 출석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자가 사인을 함으로써 계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판매하는 이 사람이 글을 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종이에 자기의 오른손을 놓고 붓으로 그 손의 윤곽을 그린다 장관님은 이 서류 복사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본을 그대로 벗겨서 첨부한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팔아넘길 때 계약 문서를 이 드플랑 씨가 입수를 해서 그걸 그대로 트랜스크라이브 옮겼어요 자기 통역사를 시켜서 그 문서가 첨부가 돼요 한자로 된 문서가 있어요 그것을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판매자가 오른손을 놓고 그 선을 따라서 그린 그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노비 계약서 하면서 손 모양 있는 그림이 드플랑 씨가 프랑스에 보낸 공문의 그 문서인 거예요 다른 출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서를 보면 이거는 드플랑 씨의 통역가가 그대로 옮겨 쓴 거기 때문에 날짜는 거기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날짜, 월, 음력이잖아요 음력 그리고 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써 있고 글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황제 광서의 시하에서 1890년은 청나라 광서제인 거고 여전히 청나라 달력을 쓰는 거고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딸 오기를 판다 이건 다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한자로 옥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딸 오기를 판다 10살이 됐고 노예로 파는 것이다 판매 가격은 25리가티르 괄호하고 1피아스트르 65센트는 약 7프랑이다 즉 7프랑에 넘긴 거예요 7프랑이면 지금 시세로는 7만 원인 거고 이 가격은 나에게 전액 지불되었다 지금 현재 계약서는 써진 것이다 분쟁의 경우에 증거가 되도록 하고 나서 판매자가 여자예요 여자 조의 손자우 그래서 거기에 손을 이렇게 그리고 위에 한자로 조소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여자는 노예의 엄마다 팔리는 오기의 그리고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태모항이라는 게 그래서 증인들로 연이 청단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이 리가티르라는 건 엽전 꾸러미예요 엽전 꾸러미 그래서 엽전 꾸러미가 25개인 거고 꾸러미의 엽전 동전 하나는 65센트다 그래서 65센트의 꾸러미들 25개가 총 7프랑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 노예가 팔릴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노예가 그 주인집에 들어갈 때 그 여자는 듣게 된다 너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노예는 의무가 있다 힘든 일에 대해서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녀의 주인은 그녀를 갖고 행동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주인은 그녀를 때린다 만약 그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 노예가 의무들을 채우는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때린다 그러나 그 주인은 조선법에 의해서 그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 조선법으로 노예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법제도상 그렇지만 그 주인이 이 한계선 즉 살인이에요 살인 그 한계선을 침범해도 노예를 죽여도 그 주인에게 적용되는 벌은 조선법으로 유배형이다 조선에서는 노예를 죽이면 법적으로 유배라는 거예요 유배 이러한 상황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처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론 즉 법적으로는 그렇다 조선에서는 법 그 자체가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유배형이라는 거죠 이 조선법이라는 게 이렇게 우스워 보이지만 더 황당한 건 현실에서는 그 주인은 범죄자는 기소를 피한다 권력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리고 그가 만약 관료 또는 귀족이라면 아무도 걱정조차 꿈꾸지도 않는다 단어는 꿈이에요 꿈 노예가 만약 어떤 악행들을 겪더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당하더라도 자기를 소유한 자인 주인에게 항의할 권리가 없거니와 노예 계약 금액을 지불하고 풀어달라고 할 수도 없다 즉 당신이 나를 산 돈을 내가 다시 지불할 테니 나를 풀어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녀가 탈출을 만약 시도한다면 그녀는 쉽게 잡힐 것이다 그녀를 잡으라고 파견된 자에 의해서 또는 납치될 것이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행인 아무에게서나 눈에 띄면은 이 탈출한 모든 여자는 처음 만나는 재량에 의할 뿐이고 도움이나 보호를 호소할 어떤 법적 장치도 없다 따라서 그녀가 놓여진 그 주인 집안에서 지내도록 운명 지어진다 자유로워질 것이란 희망은 결코 없이 제가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내가 위에서 말한 대로 일반 집들 즉 킹의 팰리스 또는 권세 있는 양반 집들 외에 일반 집들에는 남자 노예들은 없다 그래서 그 일반 집들의 주인은 자기 집안 일꾼들 중 한 명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 여자 노예에게 남편으로 만든다 번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번식 이 주인 입장에서는 뒤에 번식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나와요 번식용으로 남편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새끼를 까야 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조선이란 땅은 정말 세상에 이런 버러지 땅이 없어요 호모 사피엔스 이래로 자기 민족을 500년간 이렇게 인간을 번식용 동물로 취급을 해요 얘들은 그 플랑시가 뒤에 그렇게 써요 또한 이러한 조선 버러지들을 위대하다고 떠받드는 거고 현대 왜냐하면 반일놀이를 해야 되니까 얘들은 가장 큰 정의라는 잣대가 반일이잖아요 반일 반일을 하려면 조선은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조선의 모습은 이런 거고 그래서 번식을 시키려고 조선 노예 여자에게 수컷을 붙여야 하는데 일반 집에는 조선 수컷 노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도메스틱크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 도메스틱크를 이걸 노예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를 노예로 번역하던데 이 사람은 에스클라우를 노예라고 하는 거지 도메스틱이에요 영어로 이건 노예가 아니라 이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인 거고 소위 머슴이에요 머슴 고공이라고 하는 세경을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노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비가 아닌 머슴을 여자 노예에게 남편으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더해서 이 주인은 이 조선 여자에게 준 그 일꾼 남편을 다시 바꿀 힘도 있다는 거예요 머슴이 이런 일 즉 번식이에요 번식 번식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 또는 어떤 무슨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남편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선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 뽀이들이에요 이 남자애들은 결혼정년기에 이르면 그 집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대신 딸이라면 여자라면 경우가 다른 거죠 노예인 엄마의 상황을 딸들은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 집에 머무르면서 또는 소유자 정확하게 불어로 소유자로 돼 있어요 이거는 소유자 주인 자의에 의해서 이것은 주인에겐 종종 가장 중요한 이익이 된다 앞에서 봤듯이 서울이나 주요 큰 도시에서는 200 또는 300프랑이잖아요 주인들은 이 시세를 아는 거죠 여자 노예 아이는 돈이 상당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여자 아이는 집주인에게 아주 큰 수입원이라는 거죠 이게 조선 땅에서 간단히 말해서 이런 야만적인 처리 방식은 인간을 번식하는 동물과 똑같이 여기는 것이다 조선 땅에서는 리프로듀스 돼지처럼 새끼 번식하는 동물들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인간을 틀린 말이 다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대한 조선 이런 게 너무나 좋아서 이 조선시대의 주인 애들은 이런 게 너무나 해피할 거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 또 왜 비싸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기 플래저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조선 양반 출신들인 현대의 조선사가들은 이런 시대가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포장을 하는 거고 북조선의 권력애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요 여전히 그런 북조선을 희망하는 애들이 이 한국 땅에 이념에 미친 인간들이 저런 북조선을 그리는 거고 저런 북조선과 하나 돼서 이러한 조선을 만들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조선은 곧 만들어져요 이 한국 땅에 이런 애들이 과반이 넘어요 이게 특히나 이런 걸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애들이 여자들이라는 거 참 기괴한 거죠 노예의 임시 배우자라는 이런 역할에 동의하면서 이 일반 집에는 축헌 노예가 없으니까 이 도메스틱 그 세경받는 머슴들이 노예는 아니지만 임시적인 번식용으로 여자 노예의 남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즉 머슴은 노예는 아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주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엔 남자는 자기의 자유를 일부 집주인한테 줘버린 것이고 주인은 이 남자에 대해서 그 이상의 지나친 힘을 갖게 된다 그 이후에 주인이 자기를 다루는 게 노예처럼 다룬다는 거죠 이게 노예는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 들어간 이 남자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데 주인이 그 남자를 때려서 죽이게 되면 그 주인이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도 죽으면 이 남자가 그래도 그 주인은 이 살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입건되지도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이 이게 맞아요 만약에 이 머슴남자가 잘못이 매우 적은데도 주인한테 맞아서 그 부상으로 죽게 된 거라면 범죄자인 그 주인은 법적 처리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오직 킹에게 보고되고 그 킹이 그 사건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을 때 뿐이다 이 문단에서 이 남자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가 아닌 양민이 이렇게 죽으면 조선법상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마저도 이 조선남자는 이미 노예와 결혼하게 된 남자이기 때문에 킹한테 보고돼서 킹이 재촉을 해야지 법적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선법에 의해서 주인한테 허락된 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여자 노예의 동반자를 교체하는 건데 여기서는 동반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장면을 일으키고 그 장면들이 하나가 나에게 보고되었다 조선에서 행해지는 인간을 번식용으로 보는 거지만 남자, 여자가 살면서 정이 들고 나름 가족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 마음대로 뭐 이혼도 아닌 거고 이거는 짝짓기를 바꾸는 거죠 이게 웃기게도 조선법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 주인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아주 시안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의 원주민 통역가 즉 나의 조선인 통역가가 말을 하는데 한 조선인이 16년 동안 결혼한 상태였는데 조선 노예 여자와 그래서 아이들도 두세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조선인이 쫓겨났어요 그 집주인이 자기가 기독교도라는 것을 알아서 여기서 이 조선인이라는 남자는 노예가 아니고 똑같이 소위 영어의 도메스틱이에요 도메스틱 머슴이에요 머슴 이 사람은 일반 양인이고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닌 상태에서 여자 노예와 결혼한 거예요 제가 이걸 노예라고 했는데 노예가 아니라 하인이 맞아요 하인 이 하인은 주인에게 빌었다 자기 부인을 데려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 여자는 노예였으니까 그녀를 주인이 사는데 구입하는데 지불했던 돈을 주인에게 갚겠다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까 애도 둘 셋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16년 동안 주인집에서 지내면서 임금을 전혀 준 적이 없었고 그 사람이 가난한 걸 알면서도 지나친 금액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6년 동안 머슴으로 일하면서 세경 한 푼 받지 못한 거예요 저 여자 노예와 결혼을 하면서 이 불쌍한 사람은 자기 가족과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의 통역가에 개입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통역가가 대신 협상해 주는 거예요 이 통역가가 거래를 협상했는데 이 여자 노예를 산 가격의 12배를 지불했고 그래서 그 여자 노예 즉 이 사람의 부인인 거죠 부인을 데려왔고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에게도 똑같이 닥쳤던 그런 끔찍한 이별을 피할 수 있었다 자기 조선인 통역가가 협상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과 다른 더 심각한 것들이 이 조선당에 자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정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다 이 조선 사람들한테 여자는 일반적으로 여기 조선에선 하등한 열등한 존재고 이름도 없다 짐승보다 겨우 위에 있는 짐승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취급을 받는 노예들을 이 조선당에서 신경 쓸 이유가 있겠는가 여자들을 이렇게 취급하는데 조선당에서 가장 지성적이라고 여겨진 사람들도 나의 이 주장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그 집회 인간들도 보세요 이 노비 관련돼서 인간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노비들한테 호모사피엔스 이래 이러한 땅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중세유럽 해적과 노예 이야기 했지만 중세유럽은 이런 노예 이슈가 전혀 없어요 노예 장사는 무슬림 애들이 자기 외의 다른 민족들 그리고 흑인 애들을 개들이 노예 거래를 한 거고 유럽 애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자꾸 유럽과 조선은 끔찍한 건 똑같다 이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강의하는 인간들은 완벽한 거짓말이고 무식한 말들이고 더하여 자기 민족을 이렇게 부리는 인간들은 호모사피엔스 이래 인류사의 업건이야 희한하게 이런 걸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이 당시에 뭐 다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요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세뇌를 시킬 수가 있는 건지 저렇게 쉽게 세뇌가 되는지 이 조선이라는 벌어진 땅은 정말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속하는 노예들의 상황이 처참하다면 이렇게 일반인들 파티큘러 일반 집들이에요 킹의 팰리스와 번세 있는 양반들 외의 집들인 거예요 이런 집들의 노예들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데 정부는 서울의 중앙 권력이고 프라빈스 디스트릭트라는 거는 조선팔도하고 팔도에 속하는 지방들이에요 그래서 조선팔도와 그 지방들의 소유에 있는 여자들은 더욱 끔찍하다 그 도에 도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와 군에도 관청이 있을 거고 여기에 속하는 여자 노예들은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관공서의 기생들이에요 관기들 관기들은 다 창녀들인 거고 모두 조선 수컷들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 이런 땅이 어딨냐고요 이런 땅은 호모사피엔스 이래로 이런 땅은 없으니까 중앙 권력이 자기 땅 전역에 공무원들에게 창녀들을 보급하고 더하여 변방 군발이들에게 창녀들을 수급 보급하는 애들 이런 땅은 말이에요 호모사피엔스 이래 이런 땅은 없어요 이런 버러지들의 땅이 세상에 어딨냐고 아니 벌레들도 이런 짓은 안 해요 벌레들도 이 조선이란 버러지 정말 어떻게 이러한 버러지 정체성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경멸 외에는 없다 두 가지 이유가 이런 종류의 여자 노예를 발생시킨다 창녀들 즉 기생들이 노예가 될 수가 있다 관료들의 명령으로 그러면 그녀들은 암은 관하에요 관하 관하 인간들의 처분에 놓여있고 바닥일을 하게 된다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역모자들의 여자들 음모가 발각이 되면 가담자들 모두는 참수다 이런 땅은 없어요 유럽사를 보면 이런 건 없어요 윤치호가 하는 말이 그런 거고 잉글랜드는 반란이 전쟁을 해서 몇백 명이 죽었다는 것 같고 비난을 하는데 쟤들은 전쟁을 해서 저렇게 죽는 거지 조선 같은 경우는 음모놀이 했다고 바로 다 싸그리 죽인다 이거를 윤치호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인물이 없어요 구한말에 그 가담자의 아빠와 엄마 외할아버지 장인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즉 남자들은 싸그리 죽이고 웃기게도 그리고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여자는 유일하게 이런 자식을 낳았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의 남자아이들 자식들이 15세가 안 되었으면 그들은 잠시 유배가 되고 15세가 되면 타형을 집행하는 거죠 딸들과 부인의 경우에는 풀래적 회랑용이잖아요 일단 이 여자들은 중앙정부 또는 지역의 노예들이다 조선팔도의 시군구로 할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야만적인 관습들이 사라지길 바란다 그러나 그 반도 조선이란 나라는 많은 면에서 우리가 기대를 갖기엔 너무나 야만적인 나라여서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가치한 관습들을 얘들이 버리고서 문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참 어떻게 우습게도 일제시대가 되고 미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문명의 길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살만해졌거든요 이 땅이 그런데 다시 이러한 시대로 가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하는 인간들이 이 땅의 과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은 저들이 원하는 북조선과 하나가 돼서 다시 이런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곧 그게 저들이 좋아하는 운명이에요 이 조선 500년의 야만과 무식과 무지의 힘은 엄청난 거고 진짜 기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정치판에 저 바닥에 과반의 눈물 뚝뚝 흘리는 민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듯 하지만 이런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 당연한 흐름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반성도 안 하고 너무나 급박하게 지금까지 온 역사가 이 땅의 역사예요